어, 그 산도 없나요? 이거 보여줘. 예, 예, 알았어요. 아, 일만 거 왔다! 너, 너 저기 뭐 왜 서로라도 고소할 거야? 태정해, 이거. 이거 태정해, 이거. 태정해라, 이거 고소하게. 세번절, 별개이 왔다! 세번절, 별개이! 에이씨, 그 새끼들아. 네이로아! 수고 많으십니다. 저 폐련드 앗 때문에 양산경찰서가 난리가 나고 그렇습니다. 야, 좀 정신 좀 차리고 우파디지. 사람 이들아, 인마. 사람 좀 더, 인마. 인마 그러지 마. 인간, 인마. 동네 사람 생각해. 저 욕한 거, 모욕죄로 체포해, 저거. 경찰, 저거 모욕죄로 체포해, 저거. 노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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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때가 이끄에, 잠깐만. 너, 이끄 앞에 좀. 추신이 바로 가실 거예요? 나갈 거예요. 예, 예. 나갈 거예요. 예, 지금. 그래서, 밑에서, 잠깐만. 네. 야, 이거 뿌리는 거 보여줘. 예, 예. 알았어요. 어.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백원제. 에라, 이 썩을 새끼들아. 아이고. 에라, 이 썩을 새끼들아. 이런 새끼들아. 에라, 이 썩을 새끼들아. 이 나쁜 놈의 새끼들아. 이런 놈의 이놈의 나쁜 놈의 새끼들아. 제가 내려서는 못하고 욕 좀 해주고 왔는데 아 정말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재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이행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벌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유명박근의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시민들이 급더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운 촛불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